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르 잊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한 명의 인연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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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 타고 그냥 다녀와라 자식아 기둥이가 햄버거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 햄버거 하나 먹고 드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울어 아 왜 울어 아 나 피해있어가지고 어때 느낌이?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넣어라 이제야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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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몰닝 치킨 실험실 치킨 랩스 내가 없으면 뭐가 제일 아쉬워해 술 한 지 한 명 다시 구해야 된다는데 아니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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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못파워 헬리아를 위해 간잔을 찾아 각자 못파워 각자 못파워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야 되겠지만 다시 뵙겠습니다. 충성! 재미드리디움 릿! 잘가! 잊지 않을거야! 합탈 로퍼 펜트 써! 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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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년 9월 17일 금고 예비군 훈련장으로부터 조기 퇴소를 명 받았습니다 첫째 첫째 시작! 세개 첫째 첫째 당연한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활동을 통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군대가 다녀와서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요? 그래도 기분이 나요. 저 남자 돼서 돌아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